SF 필름스쿨 정규 과정을 마치고 여러분이 상상해온 작품을 만들 수 있는 SF 필름스쿨 랩을 소개합니다. 랩실에는 학생 여러분들의 퀄리티 높은 작품 제작을 위한 렌더링 서비스를 구비, 운용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선, 진행하는 작품에 여러 피드백을 하며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과 멘토분들이 계십니다. 더 다양한 경험과 시각에서 여러분들을 봐줄 수 있고 필요한 조언과 나아가 해외 취업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해외 실무자의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후배 기수들과 함께 정보 공유도 하고 각자의 작품 진행과정을 함께하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학교 등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우리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온 거 아니겠어요? 정규 과정과는 다른 여러분 성장의 최종 발판으로 도약할 수 있는 SF 필름스쿨 랩. 많은 분들이 랩실에서 작품을 만들고 수료하며 이곳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나가시는데요. 그래서 직접 랩실에서 작업하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퍼포를 제작하면서 좀 막히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선생님들이 상시 계셨기 때문에 막힘없이 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퍼포를 제작하는 중간중간에 해외 실무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컨펌을 해주셔서 조금 더 나은 퀄리티의 퍼포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CG 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실무에서 근무를 할 때 타팀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되고요. 프로그램적으로 생겼던 이슈나 아니면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 엄청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생겼던 경험들이 진짜 실무에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예전부터 CG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찾게 되었는데 그중에 SF 필름스쿨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퀄리티도 높고 작품성이 뛰어나다 생각해서 저도 이곳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 생각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작업이라는 게 혼자서 해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자기가 판단할 수도 없고 좀 더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매주마다 컨펌을 받아서 방향 수업을 좀 더 찾고 시간도 절약하게 돼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랩실 분위기는 학생들이 작업을 제일 잘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에서 누구도 서로에게 최대한 간섭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야 수업을 들을 때 집에서 여러 번 작업을 해봤는데 자기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작업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게 맞는 건지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랩실에 나오게 되면 여러 사람 여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잘 된 것은 더 잘 되게 잘못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때문이라도 랩실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많이 좋았습니다. 해외 실무자 세미나가 여러 가지로 도움되는 이유는 해외에서의 아직 국내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정보들이나 어떤 점들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지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색다른 시선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즐겁다고 생각한 일이 창작한 일이라서 평생 창작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라고 하면 해외첩을 목표로 하게 된 이유도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는 어떻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지 되게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를 하는 것도 전해져고 싶습니다. 저는 정규방을 수강하면서 랩실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포폴 반 학생들의 작품을 보여줬었어요. 그때 보고서 포폴 수준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랩실에 들어오면 퀄리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왔었을 때는 되게 다들 열심히 하고 되게 열정적이어서 좋았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소포를 만들기 위한 환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작업을 하고서 나중에는 해외 취업도 하고 싶습니다. 유명 스튜디오의 해외 실무자가 학원에 방문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때마다 랩실에 와서 학생들을 컨펌해주시고 기술적 노하우를 전수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SF필름스쿨랩은 여러분들의 성장 공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실력있고 전통있는 SF필름스쿨과 함께 당신의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세요.